와우 오랜만에 걸리는데 샌즈가 와플이에요 반갑습니다 어디있어 애들 내려와 바나나 일로와 얘 자리 좋구만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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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와와와 여기 들어온다고요? 아깝다 킬 날 수 있었는데 흑 흑 지피리 드디어 바나나 복수했다 다음판에 들어온다는거에요 보이스피싱? 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당해? 이리와 다음은 너다 deadlines 반대ати 없죠? 왜 젖어? 검참님 자백할 사람이고 맞습니다 와 아재 개그라고? 아 보이스피싱 남자끼리니까 보이스 그렇구만 아재 개그 불쌍한 특수구대 연두를 살려둘까? 아재 개그 아재 개그 아재 개그 아재 개그 아재 개그 아재 개그 이게 아재 개그 안녕 애들 다 어딨니? 애들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선가 이거 잡히나? 범죽을 알려줍니다 범죽을 알려줍니다 범죽은 도착 범죽도 줄이고 깜짝 놀랬는데 와 이겼다 이겼다 어이가 없네 연두 고마워 나이스 나이스 지푸리 썰자 지푸리 썰자 왜 들어왔다 나라노 스케 읽어볼까